가산시장 이게 뭐지. 얼굴 진짜 작다. 안 보여. 차가 금방 부으니깐 차 한잔 하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 있습니다. 시청자 성함께요. 알겠습니다. 예전부터 착착착착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. 레이어라는 주점물이 들어오나 트러스에 내려가고요. 캐더쿠에서 플라잉을 할 수 있는 거 웨이트가 아까 2톤 정도.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.